왜 불렀다네? 바닥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좋아요, 미래효과 같았어요 아니 아니 여러분 어떻게 오늘 날씨 안 더워요? 괜찮아요? 네 여기 되게 저 나무 진짜 나무인가요? 왜 이렇게 다 짜놨지? 다 짜놨는데요? 저 진짜에요? 진짜에요? 이건 진짜고 이건 접시 같아요 저 사실 고백할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차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많아요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언니가 학생분들 사진 찍었으니까 저희도 사진 찍으라고 표지 좀 고맙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곡을 했는데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하고 즐기고 싶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아야 될 타이밍이 있다가 있어요 지금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저희는 어떤 포즈를 하면 좋을까요?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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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지금 아우 예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세요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너무 흥분이 잘 보이시는데 저희가 GM분들 한 번 목소리만 따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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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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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아 진짜 뭐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너무 힘이 막 둘까 이렇게 나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잠시 내놓았던 후레쉬를 킬 시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후레쉬 다 켜주세요! 모든 분들 후레쉬 켜주세요! 시시시작! 우와~~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하셔 여기 앞에 되게 까만데 여러분이 진짜 반짝이는 별들 같아요 네 영롱하네요 아주 네 거의 부산에 바로 나름 나와요 이 별 이름은 동화별이라고 해요 옛날 옛날에 여자친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봤어요 옆에다 해봐라 저번에 부끄럽단다 하셨어요 약간 무리수죠? 자 오늘 무리수를 좀 덕하게 두네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레쉬를 예쁘게 켜주셨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음 곡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던 앨범의 수록곡인데 봄비라는 배우를 부끄러워요 응!